5797님. 웨딩 촬영하고 배성재 세트 시키러 갔었는데 그거 못 시키고 셋이 6인분의 볶음밥 3개 먹었어요. 용국 오빠 실물이 더 잘생긴 것. 이런 얘기.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? 배태물 중에. 여자분들끼리 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. 배성재 세트를 주문을 하셨고. 여자분들끼리 가서 배성재 세트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잘못됐죠. 잘못됐고. 셋이 6인분이면 잘못된 거 아니네요. 볶음밥을 3개를 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드렸어요. 더 드렸다고. 본인도 알고 있고 주변 분들도 알고 계시고요. 그 여자분이 옆에 계신 분한테 배태물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걸 들어야 된다. 재밌다. 듣는 분의 표정은 어땠습니까?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딴청하듯이. 딴청. 결국 팩트는 뭐냐면 배성재 세트보다 더 많이 드시고 가셨다는 거. 웨딩 촬영 후에 오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신랑분 여기입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도망치라는 얘기죠? 신부가 배태듣고 있다. 도망쳐라 신랑아. 잘못된 친구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. 2991님. 용국스님 저는 용국스님이 요즘 제일 웃겨요. 이런 저 정신 차리라고 일침 부탁드려요. 일단 누군가 하는 행동. 말을 듣고 웃기다는 얘기는 공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이 사람도 많이 잘못됐어요. 와닿지 않으면 웃기지 않거든. 잘못된 요일 고평의 방송이 재밌다? 네. 잘못된 구석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무조건. 판독기예요. 저보다 더 위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같이 잘못돼 보자고요. 월요일 배태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이런 세계가 있어요? 이러면 잘 된 겁니다. 잘 된 겁니다. 판독기예요.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? 잘 된 거고. 네. 이런 건 이제 그랬지. 이런 건 그냥 비슷한 거예요 저랑. 지금 채팅창에 아 우리가 그래서 웃긴 거구나 라고 하신 분들인데. 그렇죠. 지금 때거지로 지금 커밍아웃들을 하고 계신데. 공감대가 없으면 절대 웃기지 않아요. 공감대가 있다? 잘못된 거다. 그렇죠. 여러분. 저와 함께 가시죠. 지금 나 잘못된 거야? 라고 질문하는 글들이 채팅창에 쏟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. 네. 잘못된 게 맞습니다.